뉴욕 증시 금요일장이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500 지수 모두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국내 증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M7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폭락을 이어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먼저 하락을 맛봤던 국내 증시인 이만큼 오늘은 오히려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실까요? 국내도 그렇지만 뉴욕에서도 투자 심리가 정말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크게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대 나스닥이 2.55%에 S&P500 지수도 1.73%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장 전에 8월 고용보고서가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다가 개장을 하고 나니까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8월 비농업 고용이 13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일단 4.2%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헤드라인 수치 말고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혼합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고용보고서였다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 이렇게 빠져서 주간 하락률은 더 컸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다우 지수 지난 한 주간 2.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5%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4%대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나스닥은 2022년 이후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한 지난주가 됐습니다. 지난주 주간 히트맵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M7도 대체로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애플,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도 지난 한 주간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엔비디아는 무려 1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브로드컴도 주간 하락률이 12% 넘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개했던 실적 보고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받았고 금요일장의 하락이 이 하방 압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7%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도 3%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그나마 선방했고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2%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 인하 수예주들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다. 방어적인 성격들 갖고 있고요. 유틸리티 또한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수예주 하면 부동산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동산 섹터도 대체로 올랐고요. 그리고 통신주도 대표적인 방어주가 되겠는데요. 티모바일이 지난주 6%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히트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밈 주식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어링 키티, 밈 주식의 대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X에 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지금 장난감에 있는 얼굴인데요. 이 얼굴 로어링 키티가 추위의 그런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전에 올렸던 사진이 바로 이 강아지 얼굴이었습니다. 이 강아지 얼굴을 올린 다음에 추위를 대량 매수했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추위를 의미했던 거구나. 추위가 애완동물 관련된 용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추위를 이번에는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도한 돈으로 다시 게임스톱이나 AMC 같은 기존에 정말 밈 주식의 대표 주자를 다시 매입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옮겨갔는데요. 이로써 추위의 주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조금 부진한 모습, 한 주가 아니죠. 하루 동안 김유일장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게임스톱과 AMC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추위와 게임스톱은 창업자와 CEO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과연 이 로어링 키티의 X사진 한 장이 또다시 밈 주식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빠지고 팔란티어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애쉬가 빠지는 그 자리에는 델 테크놀로지스가 들어갈 예정이는데요. 이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실 6일 종가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간을 거래해서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죠. 6일 시간을 거래해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시간을 거래해서 7% 이상 뛰었고요. 델도 4% 이상 뛰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과연 월요일 정규 거래해서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금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심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쌓인 시간에도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8월 비농업고용이 14만 2천 건으로 7월 수치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6월과 7월 수치도 발표됐던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염 조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수치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다만 8월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고 1년 전 대비로는 3.8% 올랐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또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물가 지표로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렇듯 이번 주에도 많은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들에 지금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지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 3시에 애플이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지시간 10일에는 대선 토론회, TV 토론회가 이뤄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첫 번째 TV 토론이 되겠습니다. 정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까를 예측하면서 국채 금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11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되는데요. 여기서 인플레가 오르지 않았어야 지금 시장이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지시간 12일 목요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예정에 돼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도매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보통 이 도매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수격으로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플레 추위, 물가 추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PI 말고 PPI도 함께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용시장 놓칠 수 없죠. 주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실업수단 선고 건수가 공개됩니다. 또 이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연준의 결정에 앞서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13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공개되는데 태도지수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오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인플레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는 그런 지표가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낮게 내려와줘야 역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주간의 이벤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9월 FMC를 앞두고 그래도 굵직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한 주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낙폭을 만회해 주지 못한 채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2% 내림세를 보이면서 2,500선까지 어느덧 밀려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5% 크게 내리면서 이제 700선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8월 달에 먼저 보였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이달 들어서 5거래일 만에 2조 원대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기관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지 그 현상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 쪽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2조 원 넘게 팔아내면서 국내 증시 이탈에 가속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덜어낸 게 두 탑인 반도체 관련주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이제 6만 전자로 다시 돌아간 가운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디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6만 전자로 돌아감과 동시에 현재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도 그에 대해서 반응을 그대로 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에서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어느새 52주 신저가까지 다시금 내려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반도체주 위주로 매도 흐름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파마리 서치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이 개별주 소식과 함께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 ABL 바이오나 HLB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지속적인 주가 상승과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지만 외인들은 금요일에 일제히 매도 흐름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기관 쪽의 매도세도 확인을 해보시면 시장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매도 상위 종목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기관들이 2조 원을 팔아낼 때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2조 원을 팔아낼 때 기관들은 1.6조 원을 또 함께 덜어내면서 쌍글이 매도 실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저가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흔들리자 대주전자 재료도 지난주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3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도 400% 넘게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가격 하락과 함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큰 폭의 흔들림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도 올라갔던 섹터와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점검했던 이슈였죠.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스프링클러를 이제 모두 의무화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안전 점검과 관련된 대폭 강화된 방안들, 대책들을 내놓자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 안에서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금까지는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었던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새로운 테마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테마 안에 들어가는 소형 테마로 분리가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함께 이것도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오토행과 표현티어가 모두 20%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면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8% 넘게 하락을 했던 만큼 자율주행 이슈는 금요일 하루만 반짝하고 많은 것일지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대감만 계속 높여왔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 정말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난주 금요일에는 리츠 관련주들이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긍정적인 변동 흐름을 보였습니다. 워낙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동안도 금융주 특히 리츠 관련주들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시간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던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애플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주가 측면에서는 선반영이 됐다라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이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판매 부진을 겪어왔기 때문에 물론 신형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UBS 같은 경우는 애플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경쟁성을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아이폰 16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다만 이 채 GPT와 관련돼서 중국 안에서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안에서 화웨이나 다른 제품들로부터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동일하게 골드원삭스 같은 경우도 신제품 호재는 있겠지만 9월 자체가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폰 16 프로가 이번에 기본 용량을 또 추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최저가 256GB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내에서 출고가 현재 전망되는 가격은 17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국내에서 또 1차 출시국이 한국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난 번에는 3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오늘 새벽에 또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출시 며칠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워낙 증시 자체가 부진했다 보니까 YMT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폭이 나왔는데요. 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하나 증권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봐야 되는 주간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3%대의 가격 하락 나왔는데 오늘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애플 아이폰의 신형 공개만큼 중요한 빅 이벤트, 바로 그 다음 날에 열리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미국의 거물급 CEO들이 일제히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공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CEO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보험회사 에트나의 회장도 있고요. 머크의 회장이라든가 스타벅스의 전직 CEO, 혹은 21세기 폭스의 전 CEO 등 다 기업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모두가 알만한 그런 기업 총수들이 일제히 해리스에게 공식 투표를 지지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걸고 있는 주요 공약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공약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남기죠. 법인세율이 기존의 21%에서 오히려 28%로 증세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 거물급 CEO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워낙 변수가 많고 말을 하더라도 또 바꾸는 경향이 심하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말하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EO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뒀던 것 같고요.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러스트벨트 구간의 투표를 보시면, 해리스가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씩은 우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상 기관마다 투표율 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 현재 다르게 집계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CBS 뉴스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본 현재 대선 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해리스가 소폭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리스 트레이드와 함께 말 그대로 엄청난 광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최근에 허니문 기간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과 관련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이번 대선 토론에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시험대에 올라가기 전에 현재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나올지 TV 대선 토론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국내 관련주들 지난주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대마 관련주들로 분류되는 해리스 대표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현재 분위기 해리스 쪽으로 조금씩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요일 증시에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장까지 저희 이데일리TV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